저희 콘네드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러 갑니다 일단 타 어 오케이 멋있는 할아버지 14 몇 도야? 일단 나가 1433 어 들어왔고요 이거 콘네드입니다 이쪽이 약간 이거 패밀리룸 같은 느낌 그런 거네 아니 스위트룸 스위트룸이야? 분류되어 있잖아 여기 다 스위트룸 일단 호텔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TV 있고 노트북 할 수 있는 공부 할 수 있는 데스크가 있고 여기가 콘네드 뉴욕 다운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네 이거 여기 보면 여기 소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 오 커피 역시 커피가 잘 되어 있어 역시 스위트룸은 다릅니다 정수기 이렇게 누르면 필터 스틸 워더 물이 나와요 물 나오는데 이거 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고 냉장고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숨겨진 거 좋네요 역시 커피가 있냐 없냐 차이가 고급 호텔인지 뭔지 그거 같고 이거는 메뉴 비싸네요 8달러 과자가 8달러 이건 냉장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다 공짜인가요? 네 공짜는 아니고요 코카콜라가 7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8,000원 정도 이거는 금고 이거는 스위치 이거는 전원 스위치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콜 누르면 충분히 좋은데 이거 진짜 좋다 근데 미드타운이 더 좋아 거긴 근데 안나 비싸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에는 구성이 가글 이거는 상하이탕 원래 콘레드는 이거 쓰더라고요 상하이탕 괜찮아 냄새가 좀 이거는 핸드 현실은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룸이고요 방금 캉캉거린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여기 여기 여기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건 TV TV가 총 2대에요 이건 어딘가 다 있나봐요 라디오랑 뭐 그런거 등등 이거는 110V USB 이거는 스위치 가운이랑 우산이랑 다리미이랑 다 있네요 여기는 아까 샤워장이고요 저는 냄새가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도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옷걸우인데 소파 있는데 이렇습니다 일단 호텔 소개는 끝 끝